2 자 뭐라 뭐라 안해 안녕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웃기잖아 여기 지금 올라오는거야 와 쩐다 뻥치지마 너도 방송 많이 보자 맨날 너 뽑으실 때 천원원 감사합니다 이거 리액션해야지 리액션 아니야? 단왕 실패하면 마이크를 눈에 쑤셔박을 것 같아 project 만일주일을 기다려나? 여러분들 일단 환타 보이죠? 일부러 콜라 있는데 환타 샀어요 일곱장 오케이 일곱장 일단 이거 박아라? 어 일단 구매 확정을 해 뭘 뭘 방 아니 뭐 처음에 이거부터 하는데 아 이거부터? 비피 옆에 있는 분은 제 실제 친구 지금 이 피파 계정 주인이에요 50만만 나오잖아 아니 50에서 500인데 거의 100만원도 잘 나오는데 아 그래? 운 좋으면 300? 아 안 나오면 가쁜 싸인 아니 근데 어? 야! 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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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야 그러게 야지 아 흥분했어 얘 지금 여기서도 아 근데 여기서 운 다 쓴거 같은데 난 그 다음에 뭐야? 그 다음 뭐해? 그 다음 쓰레기 가야죠 올 아 이게 쓰레기야? 네 쓰레기 상관없어 이천원이라고? 어? 야? 뭐야? 뭐가 좋아? 별로인거 같은데 아 별로야 별로야 별로지 별로 스케? 나무 아 나왔지마 스페인 좀 좋은거 아니야? 스페인 축구 잘하잖아 아냐 얘는 별로야 으흐흐흐흐흫 자 다음은 이제 이거 가죠 별거 아니라니까 바로 여기 그냥 멜게요 어 근데 되게 개봉이 되게 멋있어졌네 어? 전부 호날두? 실버 호날두?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 산치스 7억 주급 7억 아 주급 7억이라고? 워 주급을 7억을 받은 아 실제 돈으로? 워 주급 7억인데 워 요즘 메뉴가 좀 못하죠? 앜흐흐흐흐흫 아니 사람들을 왜 피파하는 사람들 농협이라고 불러 농협 갑시다 짬 쩝 아 나도 기억이 남는거 같아 마르키시오 TK 이게 쏘놈이 나오면 되는거야? 인형 국뽕 카드 아핰핰핰 과연! 쿠튼이형 아 처음 봐 디아나 별로였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마요 별론 맞아 다시 국뽕가야죠 아니 뭐야, 별로인거 같아 아, 별로인가, 맞아 어, 야! 90만원! 야, 우리 근데 음바페 팔칸 하는 사람들이 한 명짜리 지금 좋아하고 있어? 내일 방송 못한다는데, 터진이 아니 한 사주 못할 수도 있어요 전치 4주 등본호 9번? 호돌신? 트와이스 한 번 찍고 아핰핳핳 다이아몬드 한번 찍고 얘 홍성도 너무 많이 봤어 봐바, 더이스 간다! 봐바 트와이스 어!! 어!!! 다와!! 으악!! ! 으아! 아, 제발 삼 assembly!!! 나라나나나 짜!! 지나first 나 뒤돌아 있을까? 야 이제 니 뒤로 돌아 나 이러고 있을게 아냐 아냐 그냥 완전 아 나갔다 올게 아냐 아냐 그냥 그냥 어 그렇게 있어 그렇게 있어 너무 부담스러운데? 아이 그냥 있어 뭐야? 어? 으악 뭐야? 벗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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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거야? 터졌다고? 터졌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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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내가 내가 미안해 아 엉 아 짜리 오늘 레전드 죽었다 친구야 미안해 성공하면 300만원이었는데 미안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엇 가슴에 태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집어치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일년처럼 길구나 퀄끄러